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 투자증권 최연기 투자 전략팀장 연결되겠습니다. 최연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반 미국 증시 그야말로 폭락 수준이었는데요. 먼저 마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그간 국내 증시가 연휴 기간 동안 휴장이었던 기간을 포함해서 사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지금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시를 끌어올릴만한 어떤 반등 모멘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이전에는 8월 달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시장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됐고 또 최근에 국제유가라든가 가스 가격들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4분기 때부터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가 결국에는 경직성이 높은 그러니까 쉽게 빠지기 어려운 물가들 예를 들면 주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헤드라인 상으로는 소폭 빠진데 그쳤고 오히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9월 fmc 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여전히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밀각에서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았었는데 어제 8월 달 물가가 쇼크 수준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7% 그리고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3%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 연준의 긴축이 계속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자 지금 미국 준 씨가 폭락 수준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남은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9월 fmc 회의를 앞두고 있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될 만한 이슈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8월 달 ppi도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전월보다 하락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소비자 물가처럼 상승폭의 둔화세가 크게 확대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밖의 지역 연흔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실무 경제 지표는 오히려 전월보다 하락하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를 키울 만한 어떤 재료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도 시장의 변동성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율 부분이 될 텐데요. 달러화 인덱스가 사실상 22의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로화에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반등이 나타났고 달러 인덱스도 110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108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다시 연준의 긴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다시 109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어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된다고 보면 국내 증시 역시 원달러 환율의 다시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내 증시 역시 어제의 상승폭 상당 부분 좀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여전히 변동성을 대비한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환율 부분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